자 지금 보이는 것은 센터 그랜드 비치 리조트 푸켓의 메인 수영장입니다. 메인 수영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마레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바로 옆에 위치하고요. 자 바다가 보이고 있구요. 비치 체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여기서 올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스플레시바가 있는데 지금 문 닫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메인 수영장입니다. 스플레시바가 있고요. 아이스크림, 음료, 알코올 음료를 판매합니다. 왼쪽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 많습니다. 수영을 즐기는 데는 아주 편합니다. 여기는 얕습니다. 키즈풀입니다. 키즈풀이고요. 여기도 미끄럼틀이 있는 작은 키즈풀입니다. 50cm 높이밖에 안됩니다. 깊이가 50c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즐기기 좋습니다. 키즈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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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дι含습니다. 키즈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